지금 외할머니 제배에 가려고 가고 있습니다. 한국 가는 것 같아. 한 일주일 정도 있다고 올 것 같아서 짐이 상당히 많아요. 선물들도 있어. 선물들도 있다고 합니다. 더워. 나 씨 왜 이래? 엄마 친다. 나한테 우리 거 놓으려고 했는데 안 들어가서. 중간에 아이스크림 먹는다고? 이거 먹어야 되는데. 진짜 너무 덥다. 첫 번째 버스 내렸습니다. 이제 남는 게 하나, 둘, 셋, 셋. 봉투가 찢어져서 이따 봉투부터 사야 될 것 같아요. 봉투 사야 돼요. 여기서. 안내 물단기 챌린. 여기 물 마실 수 있는 데인데 깨끗해요. 공짜고. 여긴 바다. 바다다. 제가 맨날 합격할 때 다니던 길이에요. 이거는 피 뽑는 데예요. 이게 사람들 많이 타던데요 요즘? 한국도 그런가? 뭐? 이거 사람들 많이 타? 킥보드? 이제 안 타지 잘. 비싸고 위험하고. 이게 킥보드가 터키는 1분 땅. 우리 10분인가 1분이야. 저 비싸 안 타. 저는 절대 안 탑니다. 재밌긴 해. 재밌긴 한데 위험하고 비싸고. 관리가 안 돼요 요즘에. 그래? 한국도 안 되고. 여기도 안 되잖아 지금. 맞아. 여기 타다가 사람들 길거리에 버리잖아. 여기도 그래. 지금은 이제 안 타지. 여, 봐봐요. 버스? 지금 버스 티켓 하러 왔습니다. 얼마야? 얼마야? 원래 티켓. 어. 한 명. 한 명. 70일이야. 70일이야? 응. 그래서. 210일인가? 이거 타고 좀 오래 가는 거야? 1시간 반? 응. 이거 타면 이제 거기 동네까지 가는 거야? 거기서 한 번 타요. 약간 시골? 응. 그런 데일 수도 있어가지고 환전을 못 할 수도 있대요. 환전을 하고 이제 갈까 하고 지금 찾으러 가보세요. 저것도 있어. 여기서는 더 높아. 유로가. 여기서 환전하는 게 좀 더 이득이라고 해서 맞아요. 이제 갑니다. 며칠 전에 16이었는데 지금 16.4까지 올라갔습니다 또. 와 진짜 장난 아닌 게 올라가요. 지금 진짜 여행 오는 사람은 진짜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여기 지금 사시는 분들은 진짜 완전 너무 힘들 것 같아. 말할게요. 얼마 받은지. 잠깐만. 100유로 줬거든요. 1641이라 입니다. 이거 생각해봐요. 10만 원을 주고 160만 원을 받는다고 생각해봐요. 그런 돈입니다. 근데 물가도 많이 올라갔어요. 아쉬구리. 지금 시간이 좀 남아서.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먹으러 갑니다. 아이스크림. 돈두르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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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페인트 칠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냄새가 좀 납니다. 응. 굴빈두르마. 그 날에 앉아보려고 하는데요. 너무 할까. 그 날에 앉아보려고 하는데요. 봐봐 여기들 봐봐 살아있어 살아있어? 살아있는거야? 싱싱하게 받은거야 여기도 있네 순재통다 맛있겠다 중국어? 중국어? 여기가 깨끗해요 나라가 땅에 쓰레기들이 거의 없고 유일하게 담배꽁초만 엄청 많습니다 맞아 쓰레기는 거의 없어 담배꽁초만 엄청 많아요 진짜 구급수 아이스크림 셔 뭐야 아니 너무 많아 사모우는 오 뭐야 Events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오일을 보러 가시죠. 아니요. 마지막에. 자세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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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여기.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아... 맛있다 야옹이 시가옹만 터키 아이스크림 맛있습니다 여기 되게 뭔가 아이스크림들이 되게 쪼깃쪼깃해요 와 진짜 많이 준다 아이스크림 터키와서 이렇게 아이스크림한테 당을 좀 놀랐다 어때? 재미있네 언제 먹었어? 내가 제일 빨리 받아가지고 제일 먼저 먹었어 천천히 먹어야 돼 작은 버스 하나 지금 탔어요 이거 두 번째 버스입니다 지금 큰 버스 바로 가고 있어요 네 네 네 네 네 네 네 1시간 간정도 마스크 쓰세요. 마스크 쓰세요. 마지막 버스. 마지막 마을버스 타고 갑니다. 지금 1시간 반 왔어요. 내렸는데 저희 돌아가신 할아버지 옆으로 가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할머니 집으로 가겠습니다. 얘네 뭐야? 너 혼자 있어. 오빠 너무 가까이 가지마 얘네는 위험해.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조금만 걸어가면 돼요. 할아버지 보고 왔어요. 오빠 소기도 해 주고. 지금 몰래 도착했습니다. 길에서 삼촌 만났는데 아무도 몰라요. 조심스럽게. 집에서 다 왔어요. 없어요. 이렇게. 이따가 찍어볼까요? 왜 올라가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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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가워 bennedy 안녕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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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안돼 Murat, 너때부터? 너무 늦지 너무 늦지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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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으 으 네 네 야 푸시협은 좋은 맘을 샀는데 좋던 약간 시던데 이거 할아버지가 이렇게 넣은거야 이제 친척들 좀 만나가지고 제기좀 하다가 이제 어디 가는거야? 이모집 이모집 가고 있습니다